여자친구 분들 어떻게 지내셨을지 많은 버디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창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인데 어제도 두 번째 도시인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반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컴백 전에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팬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자친구 분들에게 파리가 지금 한 마리가 굉장히 꼬이고 있는데 하나 있죠. 이게 좋은 징조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리 타임은 기본적으로 파리 타임은 좋은 징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생겼대? 냅둬요. 방생합시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총 9개 도시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아시아의 각국에 계신 버디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닐 것 같습니다. 버디 팬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이거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데뷔 앨범 시즌 오브 글래스에서 착안해낸 것인데요.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저희 여자친구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대야는요. 일단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라는 단어에 비유를 한 곡인데요. 여자친구만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곡입니다. 칼군무, 각을 중요시했다면 이번엔 개인의 필과 스웩, 여자친구만의 휩쓰러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대충 보이는 대로 고릴라춤이라고. 고릴라춤. 약간의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아 우리의 전통놀이. 따라반딴 따라반딴, 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 예전 컨셉들이 좀 밝고 또는 아련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장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수록곡 녹음할 때도 유난히 또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벌스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벌스 파트를 맡은 게 핑크팀 이후에 처음이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튀는 색으로 염색을 저밖에 안 해서 머리색 유지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씨 헤어가 거의 그린벨트예요. 너무 좋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저도 멋있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연습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탐난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 여름에는 그래도 꾸준히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여름하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여름 친구.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수식어인데 믿고 듣고 믿고 보는 여자친구. 일단 6명의 멤버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우선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곡으로 활동을 하면 사실 그것만큼 저는 행복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결과가 어떻던 반응이 어떻든 사실 저희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하는 성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1위 하면 좋죠. 1위? 좋습니다. 1위 해야죠. 목표 잡아야죠 목표. 하고 싶습니다.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흥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좋아요. 더운 여름에 응원 와주시는 저희 팬분들께 화채나 뭔가를 아이스크림 차. 하겐다즈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당연하죠. 하겐다즈 좋아하시나봐요. 고가의 아이스크림도 된다? 네 당연하죠. 젤라또 젤라또 젤라또. 알겠습니다. 1등 하면 젤라또까지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애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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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